안녕하세요 효나TV에 오신과 화영아입니다 오늘은요 효나가 책장에서 한번 책이 줄줄이 있는 걸 한번 봤는데요 그 책 중에서 효나가 한 가지 책을 골랐어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효나가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되게 좋아했던 책이거든요 근데 자꾸 자꾸 이 책을 읽고 보더니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소개해 주려고 오늘 왔어요 제목은 우리 엄마 맞아요? 제목인데요 우리 엄마가 자꾸 이 친구한테 알았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친구 머리 잡아 당기지 마 자꾸 잔소리하는 엄마예요 나중에는 풀리죠 우리 엄마 맞아요? 엄마 안녕하세요 나도 잘 있어요 어버이낮이라서 편집을 씁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 편집을 쓰세요 라고 선생님이 엄하게 말씀하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날마다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내쫓궁 승연이는 잘도 쓰는데 나는 부끄러워서 그런 말은 못 쓰겠어요 대신 딱 감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쓰겠습니다 엄마의 잔소리예요 엄마는 말끝마다 알았어? 하고 묻잖아요 엄마는 차 조심해? 알았어? 공부 시간에 은지랑 떠들면 안 돼? 알았어? 승연이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도 안 돼? 알았지? 오늘 아침에도 문 앞에서 엄마가 몇 번이나 그렇게 말한 줄 알아요? 승연이랑 은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네네네네 하고 장난스럽게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웠다고요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라고요 벌써 초등학생 4학년이나 됐다니까요 알았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도 돼요 요즘에는 공부 시간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조금 그랬지만 요새는 무척 염전하단 말이에요 날마다 축구 교실,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다니니까 피곤해서 교실에서는 거의 쿨쿨 잠만 자거든요 그리고 승연이 머리카락도 잡아 당기지 않아요 일주일 전까지는 심심해서 잡아 당겼는데 갑자기 승연이가 깎아 갑자기 승연이가 깎아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대신 쌈아 줬죠 그러니까 엄마 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일어나 세상에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라고 하면서 제발 마음대로 내 방을 청소하지 마세요 난 돼지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엄마는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뒤죽박죽은 방이 좋단 말이에요 너무 깨끗해서 반짝반짝 빛나면 괜히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해요 나는 마음껏 어질러 놓고 손때 묻은 정든 물건들이 둘러싸여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지난해 겨울에 있었더니 기억해요? 아휴 꼭 쓰레기 같네 라고 말하고 내가 아끼던 물건들을 엄마 몽땅 버리는 사건 말이에요 난 너무 화가 나서 엄마랑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했죠 엄마는 벌써 잊었을지도 몰랐지만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너무나도 미워요 엄마가 낙서 같다고 한 그림 유치원 내 그림 그림이었어요 그때 승윤이랑 애들이 날마다 내 머리에 모래를 뿌려서 혼자 울면서 그린 공룡이라고 해요 엄청 큰 입에서 불을 뿜어내던 공룡이었답니다 피가 아니었어요 파란 돌멩이는 은지에게 처음 받은 선물이었어요 1학년 때는 은지가 놀려서 하루종일 운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은지가 너 잘 울구나? 자 상이야! 하면서 그 돌멩이를 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혼이 된 기분이었죠 울보가 된 나는 그 다음부터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어요 구멍 뚫은 낡은 운동화는 지난해 운동화 때 신었던 거예요 그때 50m 달리기에서 처음으로 승윤이를 이겼어요 너무 좋아서 그 운동화를 벅 신고 또 달려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제 작아서 못 씻지 마 지린 인형은 내가 아기였을 때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살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날마다 끌어안고 물고 빨아서 너덜너덜한 곰팡이도 났지만 내가 가장 아끼던 인형이라는 거 엄마도 다 알잖아요 곰팡이는 빨면 깨끗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설날에 곰팡이 난 떡도 잘라서 아주 깨끗하게 잘 먹었는데 왜 기린 인형을 왜 버렸어요? 벌레 먹은 도토리는 절대로 버리지 않기를 바랬었어요 내가 무서워했던 2학년 담임선생님 엄마는 벌써 잊어버렸겠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거나 발표를 안 하면 마구 소리치고 일으켜 세우던 선생님 말이에요 나는 벌받는 게 싫어서 학교 뒷산에서 도망쳤는데 엄마가 회사도 땡땡이 지고 날 찾아오러 달려왔잖아요 난 된통 혼낼 줄 알고 걱정했죠 걱정했죠 엄마는 화도 내지 않고 나랑 같이 도토리를 주었어요 저녁 노력이 참 예쁘네 라고 하면서요 그 도토리가 그때 죽은 거였단 말이에요 회사도 땡땡이 치면 안 돼 학교 땡땡이 치면 안 돼 너 그 노래도 불렀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이스크림도 사서 엄마랑 나랑 번갈아 가면서 먹었었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막대기도 가져왔는데 이제 없어졌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방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날마다 엄마는 휘리릭 아침 준비를 하고 복부 빨대를 하고 준비물 챙겼지? 하고 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또각도각 구두를 소진내면서 바람처럼 회사에 가죠 그리고 너희 엄마 멋있다 은지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대요 하지만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높은 구두 신고 넘어지지 마세요 용돈이 다 떨어져서 카네이션 한 송이와 설거지 쿠폰에 밖에 못 드렸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거 같아요? 그래도 짜증 부지지는 않고 잘 참아줬던 거 같아요 친구들 어떤 날 재미있었어요? 요즘 날씨가 되게 추웠죠 그래서 감기 걸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친구들도 감기 안 걸리고 잘 건강하게 지내길 바래요 그리고 재미있었던 친구들은 구독 꾹꾹 좋아요 꾹꾹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 눌러주셔도 좋아요 재미없어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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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